경찰은 리베이트 내용을 상세하게 적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저희 취재진이 접촉한 전직 고려제약 직원에 따르면 서울은 물론이고 수도권과 지방대학병원을 담당했던 전현직 고려제약 직원들이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는데 대학병원 한 곳에서만 수백 건에 달하는 리베이트가 이뤄진 정황도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경찰이 현재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리베이트 시점은 2020년 이후입니다. TV조선에 제보한 전 고려제약 직원에 따르면 경찰이 2020년부터 최근까지 리베이트 제공 내역이 정리된 엑셀 시트를 확보한 걸로 들었다고 했습니다. 경찰이 전현직 직원들에게 이 엑셀 표를 보여주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습니다. 표에는 고려제약이 리베이트를 준 병원, 의사와 진료과 이름, 금액과 골프 접대 등이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. 이 중에는 서울의 대학병원도 들어있는데 이 병원에만 수백 건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내역이 기록돼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. 이 밖의 지방대학병원, 수도권 대형병원들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고려제약 조사를 마친 뒤 엑셀 표에 이름이 올라있는 의사들도 조사할 예정입니다. TV조선 이광희입니다. TV조선 이광희입니다. TV조선 이광희입니다. TV조선 이광희입니다. 감사합니다.